와 이번 판 치킨 각인데 아 또 죽었어 아 짜증나 아 재미없어 나 안해 재미있는 거 없어 뭐하냐 하긴 뭘 해 내가 뭘 했다고 어? 어디 가지? 어때 장난 아니지? 야 완전 신나 아 대박 짜잔 야 이거 뭐야? 야 잘해 봐 진짜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 자 해봐 야 방금 봤어? 내가 지나가서 해지샷 났랐어 대박 야 이제 뽑아 아 싫어 나 조금만 더 할래 아 좀 봐 좀 봐 아 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떡해 아 씨 연어도 없이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탁시기사와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어린 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말세야 말세 라떼는 말이야 학교지 학교지 이것밖에 몰랐어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차가 어딨어 탁 얼어 다녀도 야 근데 라떼 라떼 하니까 라떼 먹으신다 그나저나 너 몇 번째냐? 네 번째? 야 술 안 마시는 사람 있어? 그럴 수도 있지 에이 2차 가자 2차 2차 2차? 좋지 근데 어디로 가? 2차는 2차로 가야지 2차는 2차로 같이 2차는 우리 집 우리 집? 좋지 야 그럼 특스터로 절로 가야지 야 인마 너 면허 취소됐잖아 차라리 우리 집은 하냐고 가져갔지 엄마 친구 자네는 계획이 다 있어? 가십시다 가자 2차 2차 넌 술 먹었는데도 야 운전 잘 않나? 야 역시 운전은 음주운전이지 어? 야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나고 그러냐? 야 죽은 거 아냐? 야 안 움직여! 몰라 나 이번에 걸리면 진짜 끝이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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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은 고작 벌금 200에 6년 살다 나오면 끝이라는데 이게 말이 돼요? 저는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요?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학교도 못 다녔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도 못 다녔어요 정말 패인처럼 살았어요 정말 후회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해야지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